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전문기관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가 사순절 기간 동안 미디어 금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스마트폰 잠시만 안녕을 주제로 진행하는 캠페인에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 TV 가려놓기와 스마트폰 앱 삭제하기, 스마트폰 보관 상자 만들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센터는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대안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정 세대 구분 없이 개인과 가정, 교회 모두가 참여하길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캠페인 안내 리플릿을 비롯해 서약서와 TV 덮개 시안, 스마트폰 바탕화면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